지금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상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주요한 행사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감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예산은 내년도 국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공방을 거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겁니다.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워낙 거칠게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민생을 챙기는 민생국감은 실종되고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런 국민적인 시선이 좀 불편한 시선들이 좀 엄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감은 마무리되고 예산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장외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외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이 점점 가파르게 대치하고 더 거칠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또 여야 공방도 새로운 이슈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국정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국경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수석 최고위원이시니까 김인석 의원 개인의 국감도 국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인 국감 지휘도 하신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평하신다면요. 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꼭 의도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김건희 윤석열 정권 그중에서도 김건희 이슈를 관련한 부분으로 다 초점이 모아졌고요. 각 상임위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펼쳐진 단계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운영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는 단계가 남아있고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당내의 김건희 심판문부 틈을 통해서 다양하게 펼쳐진 메뉴들이 정리되는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국감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펼쳐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선은 다했고 다만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증언들로 나올 당사자들이 이러저러하게 피하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 제기했고 그것이 마지막 국감의 마지막 순서인 운영위에서 모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위에서 김건희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또 소위 충한파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장애투쟁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장애투쟁을 예고해놓은 상태인데요. 여세를 몬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민적 어떤 관심과 정서의 단계가 종합적으로 국회 내에서만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국회 안과 국회 밖에서 동시에 같이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장애로도 나가는 겁니까?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늘 원내와 장외투쟁을 적절하게 국민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11월 2일에는 저희가 저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표를 포함해서 다 참석합니다. 네. 김재경 대통령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는 대체로 야당이 수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장래투쟁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해서 장래의 병행투쟁을 하곤 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숫자에서 소수 야당일 때 상대하던 여당과 권력보다도 거부권을 무기로 해서 더 난폭하게 권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동력과 어떤 불가피성은 과거보다도 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절제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의석수만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때 일로 3기 묘소 야대 시절에 국회에서의 합의에 의한 통과는 제일 많았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힘으로 모든 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 위에 있는 대통령처럼 왕수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적 권한 아닙니까? 그 점 지금 우리 차호 의원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지만 이미 대통령이 거부하는 내용 중에 김건희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은 이해충돌과 재척에 있어서 헌법적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사실은 보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금 규정하신 거군요.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현재 법위에 군림하고 있죠. 검찰도 사실은 법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김건희 로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11월에 두 차례의 1심 선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야권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결국 방탄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주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다 이런 거로 그냥 크게 무게를 안 두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그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뭐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 외에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언제쯤 만납니까? 저희는 언제든 당장이든 어떤 주제든 어떤 형식이든 만날 수 있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또 사석해서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럴 마음과 이렇게 준비를 정리가 되면 만나겠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준비는 필요 없고 용기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기를 못 낸다? 윤석열 대통령 만난 후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망하게 봤죠. 온 국민이 먹을 때 괜히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용기를 내달라? 하여간 뭐든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좀 결단해달라.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이 아니라 특감, 특별감찰관. 이 부분은 특검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하나의 예의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양식의 기초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농담처럼 요새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 민주당 성명서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건희 좀 아웃시켜라. 이 얘기를 조선일보 등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제발 좀 읽고 그거라서 좀 따라하시라. 이런 말씀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얘기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를 아웃시켜라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주장까지 인용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건희 여사 아웃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씀인가요? 구체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본질의 문제겠죠. 권력 행사의 중심으로 존재해왔던 모든 것이 종식돼야 되겠죠. 그것이 뭐 심어놓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본인의 권력 행사일 수도 있고 시찰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상 국민들이 또 언론이 넘버원이다. 심지어는 V0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권력의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재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정황이 거의 확인이 됐죠. 북한도 사실상 시인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판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또 국제사회가 판단하는 문제와 그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각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의 문제는 별개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나토가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현재의 전장에 직접 참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전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살상무기 지원 그리고 그 영향이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는 행위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상식이겠죠. 초등학생의 상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한반도로 불길을 옮겨붙으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음모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또는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또 그것을 정권이 왜 국내에서 김건희 생존에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단과 행동을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보자. 그럼 판단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엄격한 정보 판단과 그다음에 가치평가의 문제는 별개 그건 토론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침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비판을 초기부터 해왔고 북한의 파병설이 나왔을 때부터도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략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북한이 무기를 보내거나 또는 병력을 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건 이미 아마 국민의힘 보다 더 빨리 국민의힘은 요새 국정현안 대항을 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응이나 성명 이런 것들은 훨씬 빨리 냈었을 것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로 전쟁의 불씨가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군요. 아니 미국 국민들이 러시아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파병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고 더구나 우리처럼 현재 전쟁이 잠시 휴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역대 보수와 진보를 떠난 모든 정권들이 지켜온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주의 지원을 해왔고 그러니까 살상무기 지원은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을 통한 우회적 방식의 포탄 지원은 있었지만 그것도는 명료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왔죠.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 왔습니다. 살상무기 또는 포탄의 지원도 명료하지 않은 국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은 사실상의 우회적 방식에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제의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NCED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규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날 공방이 있은 이후에 한규 의원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서 애쓰셨다고 나라를 구하셨다고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서 이것이 다 노출되는 정권에서는 좀 싫어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한규 의원의 제안에서 신원식 실장이 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문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그에 대해서 긍정하고 이미 대회의를 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한규 의원의 제안과는 별개로 이미 하나의 흐름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노정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비상대책회의가 언제 어떻게 누가 관련해서 있었는지를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의무백을 파견해도 파병이고 군대 규모 3명을 하든 어떻게 해도 그것도 파병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 전장에 파병하는 것은 엄격하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보낼 것을 전제하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다 불법이죠. 지금 국방부 장관은 한규 의원과 신원식 실장 간의 개인적 대화였다. 그리고 정부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안보실장하고 국방위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공인이 아닌 나라면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자유로운 민간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게 아니면 말구식의 음모론 제기를 김민석 의원이 했다. 그게 북한에 대한 규탄을 먼저 해야지 왜 자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냐 이런 입장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 천명은 국민의힘보다 저희가 훨씬 먼저 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하고 거의 디펜스 불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원래대로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고 국회에 개원식 때도 안 오던 대통령이 와서 어떤 빌드업을 한 의회에 파병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분위기 잡으면서 김건희 이슈를 대략 킬하는 것으로 페이드아웃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회에 오는 것조차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설픈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문제는 시정연설 때문인 거죠. 예산안 설명.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개원식 때도 오고 시정연설 때도 오는 것이 민주적인 대통령의 통상이죠. 그런데 별로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간에는 본인을 비판하니까 그런 국회에 안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에 대한 비판이 훨씬 강해져 있는 지금 최근에 온다 소리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유를 아마 그러한 진행되고 있던 음모의 빌드업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교우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난 이것을 지금 김민석 의원 음모라고 규정하셨고 이 음모의 최종 목적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전쟁 사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쭉 지적해왔던 계엄 음모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는 것의 핵심은 권력 유지고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역지사지를 해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권력의 중심인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 가기 싫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계엄 음모설 계엄을 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셔서 계엄 음모설이라고 보통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그 부분은 이미 지금 훨씬 더 입증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불법 회합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의에 위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위증 고발도 곧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 계엄을 준비한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전두환 사진을 방첩사에 걸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엄 음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문제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권이 사실상 계엄이라든가 전쟁사주 이런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 아니고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정도로 저희가 녹록한 나라가 아니고 또 그것을 방치할 정도로 저희가 무반의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 대비하고 경고하고 또 무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 이 권력자치의 비정상성, 비상식성 정상적인 정권이면 김영석 같은 분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되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 구상과 계획과 음모는 진행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망한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은 지금 논의가 중이 실무 논의 중이라고 아까 설명하셨고요. 오늘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회체는 오늘 출범합니까? 그것은 원래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 때 논의가 됐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도 대선 이후에 여야 간에 공통공약은 할 수 있는 건 하자 하는 얘기가 누차 돼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시라도 오늘 만약 그것이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아서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떤 현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게 글쎄요. 큰 쟁점 없는 것들이 글쎄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안이 국회에는 꽤 많은 법안들이 묵혀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각종 민생 관련한 또는 규제 해제 관련한 이런 것들 중에 양쪽에 큰 이견이 없는 것들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됩니까? 금투세는 이제 국감이 끝나면 곧 저희들이 입장 정리를 할 거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네. 이미 민주당이 갖고 있는 큰 방향이 원래 제기됐던 안을 그대로 이번 주기에 시행하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이 이미 드러나 있고 또 시장에서도 그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유예냐 어느 정도 유예냐 또는 폐지냐 이 중 정도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장의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포함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냐 하는 정도의 스펙트럼 안에서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는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급적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조금 시간이 늦춰진 것은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터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금두세가 그대로 강행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을 거라. 이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지금 김윤석 의원 민주당 집권 플랜 본부 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첫 회의에서 문화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혹평을 하는 바람에 좀 논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과 별 논쟁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정을 열심히 좀 해서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기하신 정책이라다 이런 것들 하나도 되는 게 없어서 신통 얘기한 것은 먹통이 되고 한강은 그냥 찔끔찔끔 건드리기만 하고 광화문도 태극기냐 6.25 조형물이냐 이렇게 되고 최근에 지상철 지하화도 사실상 다 하겠다는 말로써 못하겠다는 말을 대신한 시기 돼서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걸로 아는데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남아있는 임기라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 문화인데 왜 문화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는 지식문화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그때 하시면서 문화입국, 문화강국을 제기하셨고 실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기간산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브랜드 파워의 기초이기도 하고 모든 산업혁신의 기초인 문화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봐서 오늘 저희가 마침 첫 세미나를 하는데요. 집권플랜 본부. 통상 정치나 경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들 하셨을 텐데 문화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